21대 국회의 첫 국정감사가 반환점을 돌고 있습니다. 맹탕국감이란 비판도 있지만 발전소 노동자의 작업복을 입고 노동환경 개선을 요구하거나 점자 자료를 꼼꼼히 읽어가며 국정감사에 임하는 의원들도 있습니다. 백운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안전모와 푸른 작업복. 어제 국회에서 열린 한국서부발전국정감사의 정의당 류호정 의원은 이런 차림으로 임했습니다. 서부발전이 운영하는 태안화력발전소에서 비정규직으로 일하다 재작년 사고로 숨진 고 김용균 씨와 같은 차림입니다. 류 의원은 발전소의 노동환경 개선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며 울먹였습니다. 국감 첫날인 지난 7일 류 의원은 삼성전자 임원이 기자 출입증으로 국회에 드나들어온 사실을 밝혀내기도 했습니다. 민주당 양이원영 의원은 배송 도중 숨진 택배노동자 고 김원종 씨의 산재보험 적용 제외 신청서가 대필로 작성됐다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이 사안은 오늘 엄정하게 조사하라는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로 이어졌습니다. 시각장애인인 국민의힘 김혜지 의원은 점자로 된 감사 자료를 국감장에서 손끝으로 쉼없이 읽습니다. 질의 도중 메모를 하거나 새 자료를 들여다보기 어려워 질의서를 외워 국감에 임하고 있습니다. 지난 7일간 국감장에서는 민호로 둔갑해 팔리는 중국산 생선이나 고속도로 차량 운전자를 위협하는 판스프링 같은 증거물이 등장해 눈길을 끌기도 했습니다. SBS 백운입니다.